네, 나에겐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뉴스룸에 보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하고는 인연이 깊어요. 네, 세 번째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떨리네요.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할 때 나에게는 항상 지금이 전성기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성기가 언젠가는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고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운이 좋아서 또 팬분들께서 잘 응원을 해 주셔서 그런지 조금씩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작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그런 세계적인 인기를 가장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요즘에는 진짜 각 나라를 가더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즐겁게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참 저도 좀 신기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칭찬이나 평가에 들뜨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약간 기복이 심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항상 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이 잘 안 돼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잘 돼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그것이 이제 제 생활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인 것 같아서요. 좀 그런 면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많이 바뀌어도 나는 이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약간 그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지금 에콜라이트 촬영은 이미 마치셨고 뭐 하고 계신지 좀 쉬기도 하셨나요? 일 말고. 일 말고 쉬는 시간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에콜라이트 촬영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시즌2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리고요. 네. 아직도 제가 스타워즈에 출연을 했다라는 거가 믿겨지지 않고 스타워즈를 제가 제 입으로 홍보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이지 아직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때랑은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성공할 줄 몰랐기 때문에 또 어안이 벙벙한 게 있었고 한데 스타워즈는 제안이 왔을 때 이게 몰래카메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놀랐죠. 어떠셨어요? 제안이 왔을 때 난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셨나요?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반 정도 있었다면 나머지 반은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선한 쪽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나이트사이드 쪽. 네, 네, 네. 만약에 좀 악당 역할인데 뭐 좀 저희 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좋아하실 캐릭터가 아니라면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타워즈 세계관 속에서 표현을 하자면 제다이 말고 시스 쪽이었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그때 역할이 어떤 역인지를 알고 이제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몰랐고요. 자세히는 모르셨고. 네, 처음에는 몰랐고 이제 줌 미팅, 그러니까 화면 미팅을 한번 하자고 해서 미팅을 한번 하게 됐고요. 스타워즈를 얼만큼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말미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선한 역할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역할이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많게 나오는 거나 적게 나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팬, 소중한 팬분들이 저를 응원할 수 있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선한 역할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이제 듣고서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제가 어떤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다이 마스터. 네, 그래서 더 깜짝 놀랐고요. 제다이 마스터가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머릿속이 막 복잡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어떻게 제다이 그리고 제다이 마스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시대의 어떤 그런 변화를 루카스 필름 쪽에서 디즈니 쪽에서 굉장히 인식을 잘 하시면서 이런 동양 배우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역할을 맡으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아주 저에게는 뭐 꿈같은 제안이었죠. 그 캐릭터 연기하실 때 가장 좀 공을 들였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거기 뭐 막 광선검을 휘두르면서 액션 장면도 워낙에 많고. 처음 잡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광선검? 굉장히 차가웠어요. 어? 왜 이렇게 차갑지? 진짜 쇠로 만들어서 무게감도 상당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차가운 그 느낌이 아주 서늘하고 싸늘한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그러면서 아 이거 진짜 잘 써야 되겠구나. 무술 훈련 굉장히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영어였던 것 같아요. 다른 언어로 이제 연기를 하는 점이. 네. 영어 대사가 제가 생각했었던 거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이어서. 이제 현지에 그 다이얼로그 코치 선생님들이 네 분이나 붙으셔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대사 같은 것도 억양이나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시대가 현재까지 나왔었던 스타워즈 시대에 훨씬 더 위, 전 시대를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악센트가 강한 유럽식 혹은 이제 영국식 영어를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무 그 영국인은 아니니까. 약간 그런 느낌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실제 그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액팅 코치님들과 다이얼로그 코치님들과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예고편에서 제가 살짝 봤던 기억은. 캔을, 칸이라고 발음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에콜라이트도 아콜라이트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개하실 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발음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우가 좀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현장 분위기인가요? 매우 그 배우의 그 생각과 그 감정을 존중해 주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나가기 전에 씬들에 대해 있어서 캐릭터에 대해 있어서 그 이외의 많은 것들을 너 생각은 어떠냐. 너의 감정은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오히려 저는 나는 따라가겠다. 이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은 사실 너무나도 역사도 오래 깊고.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주 덕후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볼수 팬들이 많죠. 그거를 제 느낌과 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기에는 좀 내가 좀 겁이 좀 난다. 그래서 나는 좀 잘 설명을 해주면 좀 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거는 시대가 지금까지의 스타워즈 시대에 훨씬 더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도 편안하게 조금씩 조금씩 아이디어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혹은 상대 배우와 연기할 때 그 감정을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다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혹시 좀 새롭게 냈던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지금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액션 시퀀스 장면들 같은 데에서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동작과 하지 못하는 동작들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턴트 팀들이랑 따로 또 연습을 해서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게 되게 전적으로 믿고 맡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믿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에피소드마다 8부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에피소드마다 감독이 다 다르다고 하던데. 전체를 통과하는 쇼러너라는. 네. 맞습니다. 그 쇼러너를 담당하시면서 그 전체 글을 쓰신 1, 2부 감독님이신 그 레슬리 헤드랜드라는 감독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전체를 이제 총괄을 하셨고. 1, 2부 찍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감독님들이 2부씩 나눠서 찍게 되는. 그리고 또 전체 스태프들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마치 A, B팀이 동시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분 어떠셨어요? 그럼 처음 해보시는 시스템이셨을 텐데. 굉장히 생소했고요. 감독이 이제 4명 정도 되니까 이제 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남녀 그다음에 이제 나라도 틀리고 해왔었던 어떤 그런 작품의 필모그래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님이랑 이제 새롭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한 작품을 찍으면서 굉장히 경험치가 많은 4명의 감독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대요? 아무래도 이제 기간 내에서 이제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각 1, 2부, 2부씩 나눠지는 그 파트의 이야기가 굉장히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서스펜스로 이제 넘어가는 1, 2부가 있고. 궁금증으로 또 다시 넘어가는 1, 2부가 있고. 액션 장면들이 굉장히 과도할 정도로 아주 파워풀한 그런 1, 2부가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들을 다 나눈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략이 꽤나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그 영화를 향한 마음이야 뭐 어느 나라건 비슷하겠지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거는 좀 정말 다르다 또는 새롭다 이렇게 느끼셨던 점들이 있을까요? 사소한 부분이라도. 글쎄요. 한국과 헐리우드 시스템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이 더 놀라웠어요. 솔직히요.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분야의 스태프분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규모 면이라든가. 스케일은. 이런 것들은 스케일은 뭐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은 좀 부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술이라든가. 특수효과. 그다음에 뭐 소품. 이런 것들. 의상. 이런 비주얼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 최극강의 퀄리티는 사실 조금 부러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역을 맡으신 그 마스터 소울 역은 머리도 약간 길고. 그런 것들도 다 전적으로 분장팀이 해주신 걸까요. 미술팀이나. 물론입니다. 뭐 에미상부터 뭐 아카데미상 뭐 아주 다양한 국제 그 어워즈에서 수상하신 스태프분들이 다 함께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뭐 전 세계 프로 중에 프로의 스태프분들이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뭐 뭐 헤어스타일만 말씀드리자면은 헤어를 뭐 조금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전혀 그거에 있어서 뭐 꺼리낌 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너무 편안하게 그래서 오히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성주 배우를 믿은 것도 있겠지만. 디즈니와의 작업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비밀주의이기도 했는데. 뭐 사실 제가 뭐 글로벌 프로젝트를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까지의 그 보안이 철저한지는 몰랐죠. 네. 하지만 보안이 굉장히 이제 강할 정도로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뭐 사진 촬영이 이제 뭐 배우들도 사진 촬영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날 나오는 그 하루 그날 찍을 수 있는 그날 찍는 이제 대본이 이제 녹색 색깔로 되어 있는 그 대본이 나오는데. 그걸 아침에 이제 받으면은 저녁에는 또 돌려줘야 돼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하게. 그 정도로 보안이 굉장히 철두철미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스타워즈와의 첫 인연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요? 네. 이거는 뭐 직접적인 인연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1994년도에 LG의 전신이죠. 금성에 비디오 게임 광고를 하시면서 스타워즈 그 BGM이 쫙 나오고 우주 게임을 하시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시작이다.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 댓글을 달고 있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스타워즈를 표방했었던 것 같고요. 뭐 당시에 신인이었던 저로서는 뭐 아주 뭐 흥미 있게 또 광고다 보니까 거의 뭐 초창기 광고이니까 뭐 굉장히 좀 즐겁게 재미나게 했었던 것 같고요. 저와 스타워즈의 어떤 그런 첫 번째 만남은 저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담벼락에 붙어있는 그 스타워즈 포스터를 봤을 때 그 포스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었지만 사실 뭐 부모님을 쫄라서 극장을 가야 한다라는 말을 좀 잘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내용일까 어떤 내용인데 저렇게 막 광선검을 들고서 저렇게 멋진 포즈를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너무 있었는데 TV에서 하는 그 스타워즈 1편 2편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저런 영화를. 센세이션을 했죠. 찍을 수가 있지. 와 저 상상력은 뭘까. 그런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그 어린 나이에도 꽤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직접 하셨잖아요. 그게 더 충격인 거죠. 이번 작품은 그러면 이정재 배우에게 어떤 의미로 좀 남을까요. 에콜라이트. 아무래도 영화 배우고 이제 뭐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 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스타워즈라는 역사가 깊은 IP, 슈퍼 IP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의미를 두자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배우분들이 더 많은 더 좋은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있습니다. 지금 연기 인생이 30년이 넘으셨죠. 네. 그리고 필모그래피를 쭉 돌아보면 정말 그 스펙트럼이 넓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염라대왕을 하시기도 했고 이번에 또 제다이 하시지만 뭐 수양대군 하기도 했고. 인생작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혹시 스스로 꼽는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을까요. 뭐 어떤 작품이든 간에 이제 그게 흥행을 했던 그렇지 않았던 또 혹평을 받았던 혹평을 받았던 모두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작품들이어서 뭐 정말 진짜 모든 작품을 다 손에 꼽아야 하지만은 그래도 데뷔작은 이거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남다른 것 같아요. 그 데뷔작 배창호 감독님께서 저를 캐스팅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고. 배창호 감독님과 함께 현장에서 감독님의 연기의 디렉션을 받으면서 연기를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큰 성장을 하게 됐었고.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전에 광고를 이제 처음에 찍게 됐었는데. 김종훈 감독님과 함께 그 광고를 찍었던 초콜릿 광고가. 너무 크게 히트를 하는 바람에 젊은 남자에도 캐스팅이 되고 모래 시기에도 캐스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정말 배우의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신. 제 은인과도 같으신 분이 김종훈 감독님. 젊은 남자의 배창호 감독님. 모래 시기의 김종학 감독. 이 세 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작품들이죠. 저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아까 전성기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정상이 올라와 계신데 그 시작점을 계속 마음에 가장 크게 담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높게 올라가시겠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연기는 물론이고 연출도 하셨는데. 영화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있을까요? 우선에 두는 것.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잘 봐주실 수 있을까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그 재미있게 보신 내용 안에서 어떤 의미를 조금이라도 좀 느끼실 수 있을까가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미적 만족도를 이제 채워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안에 메시지를 살짝 이제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죠. 하지만 그 양쪽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잘 해낸다면은. 정말 좋은 영화나 드라마로서 호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질은 역시 재미와 감동적인 그런 의미를 다 찾아야만 이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스펙트럼이 넓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거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제 외모에서 항상 표현했었던 그런 일들만 하다 보면은. 저는 사실 그 자리이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다른 것. 조금이라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내므로서 조금씩 조금씩 진일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도 그 안에서 좀 어렵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용기를 또 내야만 하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은. 또 그거를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매력이고 재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이미 많은 걸 하시긴 했지만 더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역할이나 장르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수양대군 역할도 예상치 못했고. 그 이후로 뭐 염라대왕이나 뭐 여러 캐릭터들. 그리고 지금의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제 스타워즈까지 이렇게 상상을 해서 나 한번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연결이 됐던 캐릭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것이 혹은 이제 운이라고 이제 또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역할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준비와 열린 사고를 계속 갖고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뭐 운을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운도 운이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정재 배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쭉 연기 인생 30년을 돌아보시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역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는 그 추억들인 것 같아요. 연출자나 스태프들과의 어떤 그 촬영장에 있었던 그 추웠었던 기억 추운데 뭐 막 믹스커피 한 잔 막 나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었던 기억. 뭐 혹은 배우들과 함께 뭐 여러 시도를 한번 해봤었던 그런 리허설의 과정 이런 것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연출을 직접 하셨잖아요.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참 역시 사람은 기억력이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헌트 때 그 고생을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걸까라는 그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을 이제 개발 과정에 있고요. 그래요? 그중에 한두 개는 또 작가분하고 또 공동으로 이제 집필 과정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제가 또 따로 또 혼자서 이제 또 쓰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요. 이제 뭐 좀 뭐 내년이나 뭐 후년에는 뭐 좀 뭐 다른 이제 제 다음 뭐 그런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정우성 씨도 그러면 뭐 출연을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도 있으실까요? 아 또 열심히 꼬셔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정우성 씨 얘기가 나와서 사실 오랜 시간 정말 각별한 우정을 쌓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존칭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에콜라이트에 대한 뭐 얘기도 혹시 나누신 적이 있을까요? 어 그럼요. 저 런던에 있을 때도 통화도 자주 하고 그래도 뭐 런던 생활 어떠냐. 서부터 시작해서 갔다 왔을 때도 이제 뭐 거기에는 뭐 촬영을 어떻게 하던가. 뭐 아니면 뭐 어떤 게 뭐 좋았냐. 뭐 뭐 많은 얘기 했죠. 궁금한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배우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사람 이정재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오징어 게임 이후에 내 삶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성공의 크기가 커진 만큼 행복의 크기도 커졌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행복의 크기는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행복을 어떤 그런 성공과 이제 비례하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네. 왜냐하면은 부모님 만날 시간이 적어지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친분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일에서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가족과 내 친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 안에서 행복감이 나오는 것들이 또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이정재가 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르겠지 조금 더 잘했겠지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또 기대를 또 충족시켜드려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또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사실은 새로운 것 새로운 생활 새로운 환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꽤나 흥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과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재미있어요. 그냥 재미있어요. 새로운 것들이. 가족들은 아마 이제 이정재 배우의 삶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 어머니 아버님하고 여행 가면 아들이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앞에 먼저 멀찍이 좀 떨어져서 앞서 가라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저는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서 책에 어디를 가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걸어다니는 거 좋아해서 이제 저희 동네나 뭐 저희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는데 한 30분 거리면 그냥 뭐 시간 나면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냥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 이정재 씨 뭐 이러시면서 이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그리고 또 택시를 또 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 택시 타고 다니시냐고. 그러셔서 저는 이제 혼자 다닐 때 그렇게 편안하게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이제 같이 어디 갈 때 이제 막 걸어서 가자고 그러면. 난 너랑 아무도 안 다닌다. 불편하다. 너 먼저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이제 유명인의 가족분들이 굉장히 편안한 삶만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또 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정재 배우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최초라는 수식어가 사실은 최근에 붙은 게 아니라 이미 20대 때부터 받으셨잖아요. 그 태양은 없다 영화로 청룡영화상에서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받으셨는데 그때 20대 때 혹시 태양은 없다 최근에 재개봉했을 때 보셨나요? 네네. 극장에서는 못 봤고요. 이제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집에서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20대 때 이정재를 보는 소감은? 아 너무 쑥스럽죠. 너무 쑥스럽고 이제 막 다시 찍으려면 잘 찍을 수 있을까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저 때 정우성 씨하고 같이 나눴던 이야기나 또 촬영장 밖에서의 어떤 그런 소소한 그런 일들도 또 생각이 나오고 추억이죠. 그때로 돌아오고 싶진 않으신가요?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받죠.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었으니까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간다면 몇 살 때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으냐라는 질문을 간혹 듣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때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어차피 또 그때로 돌아갔다가 또 지금까지 와야 되고 또 언젠가는 또 저는 잊혀질 사람이 될 텐데 그것을 또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빨리 이제 또 지금의 제 속도로 이제 가야 되겠죠.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의 속도로 가서 어디로 가고 싶다 이런 방향성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도 어떨 때는 나는 좀 이런 작품을 좀 해보고 싶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작품이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확률상 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인생은 역시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뭐 에콜라이트도 있고 오징어게임2도 있고 앞으로 연출 준비하시는 것도 있다고 했고 일단 거기에 그럼 당분간은 전념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뭐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에콜라이트가 잘 공개가 돼서 많은 좋은 호평을 이제 얻어내야 되겠죠. 네 개별적인 작품이 또 배우의 개인이 이룬 성취인데 이게 늘 뭔가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고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느껴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사실 많이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또 뭐 제가 또 그런 거에 아주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연연하지 않거든요. 언젠가는 저는 이제 인지도라든가 어떤 그런 대중에서의 기억에서 또 사라질 배우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오는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는 하지만은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은 제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객분들이 재미있어 하실지 거기에 있어서 의미도 있는지 그것만 저는 보고 가다 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워낙 바쁘게 지내고 계시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인터뷰 내내 보여주셨던 이 지금 반달룬 기분 좋은 이 웃음을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오랫동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